보호망 이번에 보호망 차를 따로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하려고 이렇게 거금을 들어서 랩핑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 위에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볼까요 자 따라오세요 짠 짜잔 짠 예 짠 보호망 자 어떠세요 아 공들어가지고 정말 랩핑 잘하시는 사장님 겨우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뒤로 보시면은 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9234, BMW, 벤치, 아우디 그런 거 남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레이 자 보호망 길가에서 보시면 언제든지 좋아요, 구독, 구독, 연락 주세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와 자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호망 전 제대로 홍보하려고 한번 빠져들면 전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쪽으로 유튜브 쪽으로 많은 정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도 같이 해서 길가에서 보시면 한번 성원스러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안에 한번 볼까요?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자 자 안에는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네 그냥 별거 없는데 제가 한번 시승해 볼게요 자 이거 레이는요 저 기아에서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1470만원 스탠다드 형인데요 네 레이로 샀습니다 근데 되게 높죠 높고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 가지고 딱 시승하면서 보호망 홍보하고 다닐 겁니다 네 자 뒤에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도 엄청 넓어요 이러니깐 사람들이 덜 보면 오토뷰하는 거 같은데요 어떠세요? 되게 넓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 같이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넓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보호망 차가 따로 나와가지고요 좋아요 구독 여기 보호망 꼭 해주시고요 예 자 아이고 아이고 빠졌네요 네 아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 얼굴이 이렇게 박아서 차가 저용차가 나왔다는 게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유튜브 쪽에 한번 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보호망 이렇게 해서 차가 한 달 전부터 기다렸는데 레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묻고 떠보러 가 한 달 전부터 아 언제 나오나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출시가 되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언제인지 연락 주시고요 저 또한 항상 꾸님 없이 항상 꾸준히 열심히 보호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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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